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의원 허준입니다. 자 오늘 유한영행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5만원을 찍지 못하고 아쉽게 좀 내려왔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넘어갈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일단 20만원까지는 보자. 이때가 목표가가 아니구요. 20만원까지는 돌팔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때 매도는 아니고 일단 여기까지 보고 나서 홀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이를 확인을 하면서 목표가를 설정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도 전일고점 돌파했구요. 오늘 장중에 지금 11시 17분이라서 종가까지 좀 봐야겠지만 저는 오늘 15만원도 돌파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크게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올라갈건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구요. 이런 조정구간에서 이제 좀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이런 구간 그것보다는 가급적 좀 긴게 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평단이 10만원 11만원 이때 혹은 그 이하이신 분들은 이 구간 밑에이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편하실거에요. 편안하게 보유하시고 제가 20만원을 넘은 다음에 고점 징후를 확인하는 방법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쵸? 세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고점 징후가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 계속 홀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만원 30만원 전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재료가 소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미국 FDA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유럽이 남아 있구요. 유럽은 EMO 남아 있고 어쨌든 유럽 중국 일본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특정 지역에 허가를 받을 때마다 마일스톤을 수천억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존슨앤존스가 미국에 시판을 하면서 물량을 빠르게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텐데 나머지 지역도 허가만 받는다면 금방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양행의 실적은 엄청나게 미친 듯이 찍힐 수 밖에 없다 라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래 23년까지는 얼마 벌었죠? 500억 벌었구요. 24년 올해 가이던스가 천억이에요. 근데 마일스톤이 지금 남은게 1조 4천억이 남아 있구요. 이것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판매되는 대금의 매출의 로얄티 10% 이게 대략 6천억 정도는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더해지면 말도 안된다. 6천억 막 하느라도요. 원래 신약 개발한 그런 바이오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고려를 한다면 저는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인가요? 감히 지금 10조인데요. 11조인데 저는 20조도 비싸지 않다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20만원까지는 일단 보고나서 팔지 말지 결정을 하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구요. 자 계속 갑니다. 조정도 없어요. 위로조정을 받아요. 위로조정의 기준은 저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점이 132,900원 또 전일자에는 136,000원 오늘은 138,800원 조정이 없이 위로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최고점은 누가 만드냐면 개인들이 만들어요. 어차피 개인들이 무시성으로 특히 이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FDA의 항암제로서 승인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어서 지금 사례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바이오 섹터가 너무나도 좋고 오늘 제가 거래대금 상위 아직 체크 안 했거든요. 체크 안 해도 대충 봐도 유한양양이나 바이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지금 유한양양이 1등이죠. 하이닉스는 오히려 5등이네요. 그 밑에 알테오젠 또 아이비전이 오늘 신규 상장주니까 배제하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일부 2차전지 방산 섞여 있다. 또 우리 유한양양이 거래대금이 1등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에 20% 30% 먹고 매도를 했더니 거기서부터 2배 가더라.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유한양양이 그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주식 한의원 허준과 함께 저와 함께 대응하셔서 목표가 계속 수정을 하고 있어요. 목표가는 가는 곳 보면서 이 차트 모양과 또 투자 심리를 체크하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실시간 대응 전략, 목표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유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20만원 위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월급 독립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평생 무료고요. 시장 주도주 두 종목을 공략을 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두 종목을 공략을 하는데 하루에 3%씩 매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성 밸브로 수익을 좀 냈는데요. 이따 보여드리고 한 달 동안 같이 매매를 하시면 누적 수익이 60%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으로 투자를 했을 때 이거 3300이죠. 한 달이 지나면 이제 800만원이 되고요. 800만원으로 재투자하면 2개월 차에는 1200이 돼요. 그 1200을 재투자했을 때 이제 2000만원이 되고요. 4개월, 5개월에서 마지막에는 5000만원까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5000만원 만들기 함께 하실 분은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꼭 500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100이든 200이든 상관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100만원만 가고 하더라도 여기서 2개월, 3개월만 더 있으면 5000만원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5000만원이 달성이 되면 더 이상 시드는 늘리지 않고 고정을 시킬 거예요. 5000만원에 3%면 얼마죠? 150만원인데 하루에 150만원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걸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저는 경제적인 자유가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수십억, 수백억대의 자산가 혹은 마치 건물주 이런 것을 꿈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은퇴 이후에 삶이 중요한데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 적어도 60세에서 65세 이후에 앞으로 20년 동안은 우리가 수익 구조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일찍 좀 깨달았고 제가 트레이딩을 한 것은 14년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5년차부터 14년차까지 10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마법 같은 비법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요.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즉 원칙이죠. 그리고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신법을 갖춘다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요. 제가 증명을 이미 했어요. 제 방법을 제 지인들한테 많이 알려줬는데 저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 친구들은 6개월에서 1년이면 자리를 잡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욕심버리라고 엄청 욕하면서 가르쳐주고 했었는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6개월에서 1년?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거 아니고요. 손이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 앞으로 20년을 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하루에 100만 원만 수익을 낸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제적인 자유가 아닐까요? 하루에 100만 원 쓸 수 있나요? 못 씁니다. 5천만 원으로 2%만 안정적으로 먹어도 그냥 100만 원이에요. 저는 3% 이상 못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3%라고 적어놨는데 100만 원씩 계속 합니다. 그래서 70대, 70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돈을 모아놓고 나중에는 이제 언젠간 주식을 못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때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방법을 제가 모두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주도주, 화성 밸브 수익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합니다. 분명히 거래대금이 이렇게 몰리는 구간들이 오고요. 그리고 나서 눌림을 공략을 하고 돌파를 공략해도 되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달라요. 눌림이나 돌파. 근데 어느 자리에서 사든지 3%, 4%는 다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대왕고래 프로젝트 중에서 화성 밸브가 제일 강했는데요. 이 구간에서 확신이 생기기 어렵겠죠. 어? 얘는 주도주의 후보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예를 봤는데 이 사이에 대왕고래 테마주들이 그룹을 잃어서 다 같이 우르르르 올라야 돼요. 혼자 움직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도주를 구분하는 것은 곧 주도 테마라는 이야기고요. 혼자 움직이는 건 의미가 없고 우르르르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이 오르니까 그러면 공략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희 이제 방에 들어오셔서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안에서 타점을 잡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숫자 1번 010-5904-8931번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6개월에서 1년이면 이제 우리의 주식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세력주를 또 하나 포착해 놓은 게 있습니다. 미국 대선 테마주인데요.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 매수를 해 놔야 되는데 자 우리 바이오를 사자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해리스가 트럼프랑 다음 달 10일 미국 TV 토론회를 합니다. 9월 10일 그러면 TV 토론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어느 한쪽은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럼 지지율이 올라가는 쪽에 더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고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바이오는 2,700원에서 6,000원까지 2배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위로 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살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바닥부터 급등하는 상승 초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바닥부터 급등하는 초입이 아니잖아요. 자 9월 첫째 주 늦어도 9월 10일 전후로 TV 토론회 전후로 슈팅이 나올 거고 세력들이 전부 이제 매집을 끝내놓은 종목입니다. 목표 수익은 30%에서 절반 50%에서 절반 챙길 거고요. 천만원 들어가면 500만원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자 변호는 똑같고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번호는 똑같아요. 자 우리가 주식계좌에 파란게 많이 있으시다면 이 중에 좀 일부만 정리를 좀 하셔서 이 세력주로 한번 교체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단기간에 30% 이상 수익을 좀 가져가실 거고 그리고 나서 기존 종목 다시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다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는 거지 이 종목 먹고 돌아와도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사실 이제 A라는 종목이 있다고 칠게요. 마이너스 20%인데 정리 손절하고 제가 이거 미국 대선 세력주를 먹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A를 다시 사기가 싫어. 마음이 싫어져요. 사기가 싫어. 그러면 이미 손절을 했어야 되는 종목이었겠죠. 다시 사고 싶어지면 그때는 어 정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다 교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다음주 9월 10일 빅 이벤트 있고요.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많은 상승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9월에서 10월에 두세 차례 정도는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꼭 잡아가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구요. 월급 독립하실 분 같이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끝으로 우리 유한량인 갈 길이 매우 멉니다. 오늘 15만원 돌파 못한다고 실망할 것도 없구요. 정말 천천히 시장 전체 주도주 특히 바이오 섹터의 주도 대장주가 될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편안하게 보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구요. 대신 구독하고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런 비용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다만 모든 개인들이 주식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화요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갈일 멀어요. 충분히 좋고 9월 11일 FOMC에서 17일 금리인하까지 단행이 나게 되면 바이오가 더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